우린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배통했지 마치 서로에게 상처 주기 위해 태어난 듯 우리 사이는 그래서 그런가 좀 지루해 보여 만약 우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몰랐더라면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었다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사랑이 아닌 것처럼 알지 못한 대로 돌아갈 거라고 욕구에게 말하게 됐다 아무런 건 나인지 아니면 너인 건지 아니면 너인 건지 만약 우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욕구에게 말해 보여 우리 사이에게 말해 우리 사이에게 말해 욕구에게 말해 욕구에게 말하게 됐다 욕구에게 말해 몰랐더라면 위험이 되게 아닌 것처럼 누구에게 말하게 될까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